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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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 들렸는데? 잠깐만 저 어디로 가야돼? 공간 2로 가라고? 저기로 가야돼? 나 저기 저 손자국 입는데 가기 싫은데? 봉관 2로 가는 길이 어딥니까? 1층으로 가야돼?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좋고요 좋고요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지금 꼭 가야돼? 그냥 저장 없어? 오 끝낼 뻔 했다 안돼 끝내면 안돼 박적 부실? 박적 부실? 박적 부실? 박적 부실? 여기 저장이 있다고? 안에 들어가면 귀신 나오는 거 아니죠? 저장이 어딨어?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 좋고요 정보 좋았어 천사 다음 목표는 뭐야 그래서? 지도 이거 뭔데? 4층까지 있어? 미친거 아니야? 4층을 다 돌아다녀야 돼? 그리고 신관이랑 강당이 있네? 이걸 다 깨야 돼? 미친거 아니야? 미친거 아니야? 미친거 아니야? 뭐야? 뭐야 저거? 아 묘목이야? 아! 베라이 못난 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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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애에요 특수분필로 전기불빛 학생무실 칠판 학생무실이 어딘데? 뭐긴 뭐야 지옥행 특급 열차지 교장실에 들어가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교장실이 어디야 안돼 애 맞지마 이 치즈아 오 다행이다 안 보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 개소리야 뭔 개소리에요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봐야지 아무튼 학생무실에 가면 되는거에요 학생무실에 가면 되는거에요 학생무실에 가면 되겠다 계속 그걸 삼아하고 아이 MAYOR 거의 야필이 개별에 이끌아 도둑 어! 아 씨X 배고픈데 밥먹구아자 아아ㅏ아아아아아앍 갑재야 이 안열리는데 학생붓이 본관의 그림 중 하나에 잠겨진 방에 문을 여는 열쇠가 숨어 있다. 그림을 다 뒤져봐야 된다는 거야? 그림을 다 뒤져봐야 된다. 여기 어디야? 아까보다 다들 양옷이를 얘기하던데? 아깜짝이야! 저래를 하자 밥을 먹는 대신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거로 굵겠습니다. 옷이다. 뭔데? 아 꺼져. 안 봐. 커피 등의 식품으로 일정해 커피인 정기적으로 흡체되면 커피인 정돈을 잃고 분단영상을 하기만 한다. 이런건 저 하기랑 모자는 어디다 쓰는 거야? 이게 어디야? 아 바로 요 빵. 근데 어떻게 공략을 다 아시네요? 신기하네. 뭐야 이건. 어? 분실문실? 여기 경비하는 데 아니야? 아싸 동전. 잠에서 돈을 올렸네. 다 뒤져왔는데 1층은. 아 체육복 저지? 아 왜? 더 알려줘. 여기 맞나? 아! 아닌가? 주머니가 뭐 있는줄 알았네. 여기 뭐가 있다는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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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? 메모다. 아 저장하고 오자. 어? 메모다. 아 저장하고 오자. 여기 엔딩까지 보통 얼마나 나온거에요? 시간이? 길이 여기가 맞나? 길이 헷갈려. 올라가면 되거든. 4시간에서 6시간 빠지네. 한 25%? 어어. 오늘 아침에 미팅땡을 일찍 나와가지고. 졸려 죽겠는데. 뭐야? 저 그림 조각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열쇠가 뭐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무결제 하지마 출상제구 뭐야 뭐야 이게 왜 이예요? 깜찍해 친절하게 설명돼 주네 뭐 이건 뭐야 아니 설명 말고 필요 없어 어 귀신인지 모르고 지나가면 발목을 확 잡는데 넌 이런 얘기 믿니? 아 믿는다고 하면 더 나올 것 같애 아 근데 모른다고 하면 알게 하려고 나올 것 같애 나도 믿어 그래서 학교에 들어왔거든 뭐 개소리야 조나야 재밌게 좀 해봐 뭐야 씨X 방구 그거 방구 그게 뭐야 저게 게임 소리야 방구 그거? 걔 위험시월 튼 거 아냐? 어? 어? 방금 느꼈지? 소름 돋지 않아? 귀신이 사람 몸을 통과하며 소름이 돋는 거래 어? 으어어어어어어어 결국은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말이야 아 씨야 문 요구하지마 얌전히 지나가 StM 시청자 여러분 뭐 들으세요? 아씨X rings ORY 호흡 소리야 мед enfim 주중에 아씨や 호흡 소리 했어 여기야 여길 들어가보자 지연이 찾는거 도와준다며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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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들지마 쓰레기 저 분은 나는 가끔 선생들이 이 학교에서 죽은 귀신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그들은 여기에서 다음 재물이 돼 우리들을 감시하고 있는거지 지금 이순간에도 아 손을 쓰지마 씨비꺄 근거를 근거를 쓰면 더 무서워질거 같은데 지금 이 학교에 갇힌 우리가 증거 아닐까 아아악 아아악 이거 이거 도네가 희타역 동료 왕이지 비핑처였다니 넌 넌 이 시간에 왜 여길 온거야 왜 왔냐니 니가 전화로 불렀잖아 내가 전화했다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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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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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뭔가를 더 찾아야 되나요 아 아 찾았네요 허어 아 으 으 으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타이밍 별로 안좋았다 쫄아 있었어 긴장하고 있었다면 안되지 발소리야 이거 이도 뭐 없는데 뭐야 과학실에 뭐가 있는건줄 알았더니 뭐가 있는게 아니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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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틈도네? 피문도 있어 건들어 건들면 뭐야 내 피아노 안춰봤어 내 피아노 안춰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꾸로 선 시기추 시기추가 어딨어 천장에 떨어지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적같은 피아노구만 장난 아니야? 저 피아노구만 깨면은 저걸 주는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무실에 가면 그거 있잖아 인체모형 학교의 정석아닙니까? 인체모형이 뛰어다닌다? 이번엔 보스가 또 나 죽이는거 하나 있을거 아냐? 이스레아트모스 뭘 내야되지? 이스레아트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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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레아트 오? 뭐야? 이놈아, 이놈아!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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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도록 닮았다. 빗도록 닮았다. 빗도록 닮았다. 빗도록 닮았다. 빗도록 닮았다. 빗도록 닮았다. 잠시 지나갈게요. 헐. 굴기 씨를 돌 playful 히 bet 빗가 도우상이 그건가? 뛰어다니는 애들? 뭔데 이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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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왠지? 점토를 구해야 되네? 아 동작만고 점토를 구해야 되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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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 거 아니야? 아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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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몇 층이었지 아까? 점투상? 지도 2층 2층 아! 아! 뭔데? 번개 치지마! 시발새끼야! 아! 번개가 아니라 집 무너지는건가? 어! 안 들어간다! 안 들어간다! ㄱㄲ 으아! 어! ㅈㄹ 아! 아! 알았살아! 뭐야 이거? 완성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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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 조금만.. 아 벼락질 때 내껄려 짜증나게 구워줄게 구워줄게 신도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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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